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잘들 지내시나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7월의 수다에요. 6월달은 선생님이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휘리릭 지나갔구요. 7월달은 오늘이 7월 1일이에요. 그죠? 7월의 수다 겸 여름방학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을까? 우리가 또 육모가 너무 어려웠죠. 현장에 갔더니 많은 친구들이 상담을 하려고 선생님한테 오더라구요. 가장 많았던 고민이 뭐냐면 영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거였어요. 근데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일단 영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모르는 부분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정말 보기 싫지만 6월달 육모 시험지 있잖아요. 피세요. 피셔서 다시 읽어보세요. 18번부터 마지막 45번까지 아무리 쉬운 문제의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현장에서 깔끔하게 해석이 못됐던 또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지문이 무엇인지 다 현관팬으로 체크하세요. 그러고 나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해석이 뚝뚝뚝 끊기는구나. 잘 안 되는구나. 또는 나는 두 줄 이상 넘어가면 머리에 약간 퍼즈가 느껴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아주 세밀하고 미세한 단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선생님 모르는 어휘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어장 공부하면 되나요? 미안한 소리지만 여러분 단어장 가지고 공부하기는 이제 늦었어요. 왜냐하면 단어장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육모가 어려운 단어는 없었어요. 다만 단어가 21번 같은 경우도 룸이라고 하는 게 어가 있을 때는 방이지만 없으면 공간, 여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더 여러분 유연하게 확장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된다. 근데 단어는 쉽다. 그런 문장을 그냥 써두세요. 또는 모아두세요. 그리고 나서 매일 그냥 보시는 거예요. 보면서 2초 또는 3초 안에 내가 완벽하게 이 내용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그걸 포스트잇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잇에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신선한 표현들과 단어들이 있겠죠. 그게 있으려면 매일매일 지문 분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3개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기출이든 아니든 EBS든 아니면 여러분이 푸는 어떤 엔제든 아니면 선생님 교재든 어떤 것이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모르는 지문, 예문, 그 다음에 뜻 이렇게 적어주시고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자주 보세요. 자주 보시고 난 뒤에 아 내가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완벽하게 이 내용을 이해가 되었다. 그러면 그걸 직직직 그으세요. 자, 그으시고 어떻게 하면 된다. 해당하는 포스트잇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다 내가 안다. 그럼 그걸 뜯어서 버리세요. 휴지통에. 휴지통에 버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확실하게 내가 모르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행동이거든요. 난 이거 확실하게 마스터했다. 미련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 확실하게 어휘나 표현들을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 좋아하는 해석이 다 돼요. 구문도 다 알아요. 업법도 다 알아요. 근데 답을 못 찾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건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 주관적으로 생각해놓은 답이 있는데 그 답과 선지가 너무 일치하지 않는 괴리감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소구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주관적인 답이 객관식의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만의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주제나 요지를 풀 때는 아, 부분적인 정보는 빼자. 그 다음에 키워드가 없으면 빼자. 언급되지 않은 건 빼자. 그 다음에 또는 나왔지만 틀린 정보 빼자. 이러면 우리가 소구가 돼서 하나가 남죠. 그럼 남아있는 하나랑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주제랑 비교해보는 거예요. 나는 뭘 놓쳤는가. 또는 나는 여기서 어떠한 개념을 확장시키지 못했는가. 그렇게 세밀하게 공부하는 것이 이제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려면 여러분 어떤 강좌가 도움된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강좌가 도움이 되려면 여러분이 지금 해당하는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해주는 강좌를 참고할 수 있을 뿐 해당하는 여러분들의 그 약점을 채우는 것은 결국 본인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소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이 필요해. 가이드가 필요해.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것들은 활용해 주시는 거지. 디테일하게 여러분한테 딱 맞춰서 100% AI처럼. 여러분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의 어떤 약점이 최적화된 그런 강좌? 그런 강좌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저도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학습 방식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찾을 때는 시행착오가 무수히 많거든요. 그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다 겪어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건너뛸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영어 공부를 얼마나 하셔야 됩니까? 양으로 따지면 30분이에요. 그래서 이 30분을 10분, 10분, 10분 해가지고 3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어나서 해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잠자기 전에 해도 되고 아니면 밥 먹으면서 해도 돼요. 그냥 30분은 꼭 확보해 두세요. 단 부담되지 않게. 근데 이 30분을 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3개 정도의 지문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준이 육모예요. 우리 올해 24년도에 시행을 했죠. 시행을 했던 육모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육모에 해당하는 지문을 보면서 아 전개가 어떤 식으로 되었고 내가 이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표현을 잘 모르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킵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쌤이 뭐하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포스트잇에 정리해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책상 앞에 붙여 놓으시라고요. 그리고 N번 본다. N번 보기. 자주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안다. 알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버리기. 이렇게 하셔서 익혀가세요. 그 다음에 올해 육모의 1등급의 1.3%인데 거의 이 수준으로 나왔던 수능 기출이 19년도 수능이에요. 그래서 19년도 수능 영어가 기출이 거의 정답률이 오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적용하실 때는 내가 어떤 주관적으로 생각한 나의 어떤 답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주제다, 요지다, 제목이다, 빈칸이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정보는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답에서 나와 있는 제시되어 있는 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기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이걸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고를 조금 더 확장하는 연습.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해주셔야 되냐면 소거법을 연습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번하고 2번만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잘 하셔도 이게 방학이 끝나는 8월 한 16일 정도가 되면 습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 하면 되냐 문풀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글의 전개 방식을 이해를 하셨다면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 때 일관되게 접근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문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실력이 오르냐면 다 풀고 나서 여러분의 느낌이 있죠. 내가 예상된 오답 예상된 오답의 개수가 있을 거예요. 몇 개 틀렸다. 그 다음에 정말로 실제 내가 매겨봤을 때 몇 개 틀렸다. 예상 오답과 정말 여러분들의 점수하고 일치를 하셔야 돼요. 일치하지 않으면 이건 성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아요. 나는 두 개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매겨보니까 열두 개가 틀렸다. 그러면 나는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격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푼 다음에는 여러분 반드시 지문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예를 들어서 while이 나왔다. 그러면 두 가지 대상에 대한 차이점이잖아요. 대조의 설명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yes이 나왔다. 그럼 이건 역접이거든요. 앞뒤가 반전이 되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 그 다음에 왜 앞에는 이런 정보가 나왔는데 뒤에는 이런 정보가 나왔을까. 왜 search라고 하고 뒤에는 이런 대상을 얘기했는데 앞에는 그런 대상이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 대상을 나타낼 수 있는 건 뭐가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지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어떤 지문 보는 이런 재미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회 전략인데 성적으로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동안 업법 되게 여러분 무시하셨잖아요. 이제 업법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출제진에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 과정을 충실히 이수를 했다면 반드시 풀 수 있게끔 내겠다. 근데 학교에서 내신에서 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를 보면 업법이나 문장 구조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법이 예전에는 밑줄 되어 있는 개념만 알면 끝났다면 이제는 밑줄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 전체의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조 이해가 결국 해석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에 대해서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누가 뭐 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수식을 해줬구나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해당하는 지문에 대해서 누가 주원해? 누가 동사네? 누가 목적어네? 누가 수식을 하네? 누가 이런 걸 꾸며주고 있네? 이 정도는 분석을 하시고 안 되면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하셔서라도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평상시하는 30분에 우리가 공부 동안에 촘촘하고 밀도 있게 1번부터 5번까지 과정이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의 여름방학은 성공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여러분들의 그 계획 방법은 뭐냐? 러프하게 짜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고 촘촘하게 짜잖아요. 그거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계획을 짜기 전까지는 우리는 되게 의지력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의지력이 모든 걸 뚫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의지력은 여러분 매우 매우 약해질 수 있어요. 언제 의지력이 약해지느냐? 영어 지문에 나왔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뇌의 신경회로가 부담이 많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즉, 여러분이 공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을 때 또는 힘든 과목을 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 여러분의 의지력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실행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떤 거냐? 푸시가 너무 많이 느껴질 때 이때도 의지력 발휘가 잘 안 돼요. 세 번째는 피곤할 때 의지력 발휘가 잘 안 돼요. 근데 1번, 2번, 3번에 다 우리는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이거, 이거, 이거는 꼭 한다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를 하면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못할 것까지 다 세워놓고 스트레스를 괜히 받지 마시고 얘는 오늘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만 루틴으로 여러분 짜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그 다음에 촘촘하고 밀도 있게 시간을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거예요. 저도 보통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가장 굵직한 일들을 적어놓고 걔를 일단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나 또는 짜투리 시간에 기타 사이드에 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채워가지고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됐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저는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이루어지는 그런 치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좀 많이 딸리죠 여러분. 많이 더 덥기도 하고요. 제가 효과받던 방법은 마늘 주사 맞을 것. 이거 우리 논술의 박규호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한 번 맞아 봤는데 아 도움이 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슈퍼마리오처럼 뿅뿅뿅뿅 하고 다닐 수 있어요. 마늘 주사 도움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면 좋은데 보시다시피 저는 운동 많이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5분 정도만 그냥 숨차도록 움직여줬어요. 그랬더니 혈액순환이 되면서 약간 땀이 좀 포근하게 나는 그리고 나서 샤워해 주면 약간 이제 좋았어요. 그런 거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럼프가 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소하는 게 가장 빠르냐. 저도 삼수할 때 이거 썼던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혼자서 심야 영화 보러 가기. 저는 이거 되게 많이 썼거든요. 뭐 애니메이션이나 그 다음에 이제 마동성님이 나오는 그런 액션 영화 시원한 거 있죠. 공포영화는 못 보니까 빼고요. 아니면 이제 코미디 영화 이런 거 저는 많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도움이 됐냐면 짧게 잠자고 일어나기.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약간 머리가 뇌가 리셋되는 느낌이라서 슬럼프 극복이 좀 수월했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극복이 되었고 가장 도움이 안 됐던 게 뭐냐면 나의 고민을 떠들고 다니기. 이게 제일 도움이 안 됐어요. 공부를 하다 공부 안 되니까 친구한테 야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커피 마시면서 내 고민을 막 얘기를 하면 해소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친구하고 고민을 나누면 그 고민이 내 머릿속에 더 각성이 돼가지고 더 커지는 느낌?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었는데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고민에 대해서는 그냥 발설을 하지 않는 게 사실상 더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냥 아 이런 게 고민이다 라고 쓰고 그냥 종이로 써가지고 갖다 버리는 게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거 그것도 불편했어요.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친구가 무슨 고민을 하면 그 고민까지 내 고민으로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서로서로의 고민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가벼운 얘기 아니면 저는 그냥 대화나 이런 것들은 좀 줄이고 내 내면의 활동 음악을 좀 듣는다거나 산책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 자다가 살짝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고 그냥 그 순간을 좀 몰입한다거나 그게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에 집중하기가 좀 힘들 때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 수능 모의고사 보면 수학의 1, 2, 3, 4번 있잖아요. 그런 계산 문제들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있는 거 그거를 일단 풀고 모든 과목이든 들어가면 도움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이 지금까지 공부를 했었을 때 수험생으로 가장 효과를 봤던 방식 아니었나 싶어요. 7월의 수다에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8월의 수다 때는 도대체 뭐를 공개해야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여름방학 직전이니까 이러한 팁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메가스터디 플래너에 여러분 이것들을 다 적어가지고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던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현장 강의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러셀 기숙 그 다음에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그 다음에 대구러셀 친구들 분당러셀 친구들, 대치러셀 친구들 단어를 좀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번에 캐스트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이에요. See you later. 감사합니다.